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올쿨 역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대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쌤이 이걸 찍는 이 날짜가 여러분의 점수가 완벽히 나오는 날이라서 등급컷이 오늘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에 대한 등급컷은 확실하게 다 나왔을 때 다시 공지할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평가원 시험을 보았던 그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보게 되면요. A학원 대치, 여기 목동도 있어요. 또 대치도 있죠. 학원별로 전부 다 이걸 나눴는데 그 반의 1등급 비율이 거의 77, 여기는 100%, 58. 여기는 수진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75%, 1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잘 보고서 만약에 등급이 낮은 친구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만 따로 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소명이 나의 소명, 강사의 소명은 점수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왜 가능하냐. 바로 선생님은 이렇게 역사연구소 운영하기 때문이고요. 대치동에 가시면 선생님 역사연구소 간판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사실 팩트를 말하면 동아시아 세계사가 팩트 말할게요. 돈 드는 과목은 아니에요. 강사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수가 적어요. 학생 수가. 그래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 학생들에게 많은 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고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가 사이탐구 전문학원이에요. 거기 왜 있냐면요. 사이탐구 전문학원은 동아시아 세계사 수업이 절대 폐강되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생님 수업을 연구해 오면서 거의 지금 10년 넘었죠. 내가 어려 보이지만 10년 넘었어. 미안해요. 여러분. 여튼간에 그만큼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요. 절대 선생님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해요. 제가 막 조바심이라서 점수 올려야 돼. 이런 타입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것을 인강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업적인 면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수업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은 동아시아와 세계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이탐구 자체가 이 등급 컷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역선생님이니까 동아시아랑 세계사만 컷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컷이요.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탐구 자체가 컷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는 거죠. 자 일단 볼까요? 동아시아사 1등급 만점이에요. 2등급 47, 3등급 42. 다음에 세계사도 1등급 50, 2등급 47, 3등급 43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말하지 않을게요. 왜? 여러분 점수는 이거 받으려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한 말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1, 2, 3등급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역사만 그러냐? 아니 대체로 다른 과목도 그랬어. 응 이윤도 그랬어. 넌 말했나? 그냥 말할게 생윤도 그랬어. 생윤도 컷이 되게 낮아서 학생들이 와 이거 되게 나 등급 나오나 봐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상 이게 확정된 거 보니까 확 컷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만점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과목도 비슷해. 대개 다 만점 받아야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서탐은 이학기 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부터 가장 큰 갭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소명은 뭐? 점수 올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해주는 거야. 선생님은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해도 점수 나와요. 하지 않아. 그냥 팩트를 말할게. 여러분은 처음부터 접근할 때 구경수에 치는 거지. 구경수에 치여서 구경수 하다 치여가지고 나중에 이것 좀 잡고 난 다음에 7월 말부터 여름방학 때쯤 들어와요. 그때가 대략 100일 전쯤이거든요. 그때부터 탐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지? 대체 대학이 어떻게 반영해요? 자, 국어, 수학, 탐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죠? 자, 이걸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이건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예요? 탐구예요. 여러분이 국어랑 수학은요. 초딩 때부터 했어요. 그죠? 이것은 점수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까지 고3 때 1학기까지도 계속해서 구경수를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같은 시간을 대비해서 정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가 확 오르는 건 탐구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다 보니까 2학기 때도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2학기 때 들어오잖아요. 일단 마음부터 급해져. 100일쯤 가까웠거든. 나 빨리 돼, 빨리 돼, 빨리 돼. 그래서 개념을 해야 될 친구가 문풀반에 들어가 있어. 그럼 선생님은 그 애를 잡아다가 너는 여기 와야 돼. 하고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구를 공부할 때 수업 시작을 나는 그냥 2학기부터 해야지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대체로 어떻게? 겨울방학부터 고2 겨울방학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현장 나가면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 대체동에 있잖아. 여러분 전국에 있잖아. 전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저것에 갔어.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갔단 말이야. 이제는 한번 현강 얘기도 해볼게. 여러분 집 근처 학원에 가가지고 다른 반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러분 역사뿐 아니고 탐구뿐 아니고 국영수탐 전부 다 여름방부터 문제풀이를 수업해. 근데 그 수업 때 가서 난 개념을 몰라. 앉아가지고 문제풀이면 풀려? 안 풀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공부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부터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념은 언제? 겨울방 때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짠 자 요렇게 점수를 잘 내고 있다 그랬어요. 요런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10년 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먼저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이때부터 올클 개념 완성 진행합니다. 올클 개념 완성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더 힘을 줘 바꾼 강의가 바로 인연제사 특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름은 세계의 특강 이거였어요. 대체로 동아시아와 세계사는 연도가 중요하고 동아시아 세계사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 시기에 다른 나라가 어땠니?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줘. 일본이 뭐 13세기 가마코라모포가 나온 그 시기를 줘. 그런 다음에 그때쯤에 중국인 어땠니? 하면 원나라를 고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은 세계상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이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많이 가르치고 연도에 치중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 이제 동아시아 세계사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물 연표 지도 사료 사료는 그 당시에 쓰여진 사료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자료박스 안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예요. 인연지사 특강 요건요. 기존의 특정 시대에 맞추어서 그때에 맞는 사항을 같이 보는 거야. 만약에 13세기다. 그럼 그때쯤에 인물이 누가 있느냐. 사료가 어떤 게 나왔느냐. 그때 지도가 어땠느냐. 다 같이 보는 거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연지사 특강.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6월이에요. 올클 기출인데 이건 선생님이 아직 교재 이름이 미정이야. 사실 좀 힙을 많이 주고 있거든. 자, 근데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는 여러분 언제부터 풀어야 되냐면 선생님 수업시간에 이 기출문제를 이때도 이때도 풀기 숙제로 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기출은 이때부터 풀었어야 돼. 내가 풀었던 내가 들었던 개념완성 개념완성 강의에서 맞춰가지고 그 범위에 맞는 기출을 많이 풀어줘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기출의 이때 양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때 한꺼번에 막 몰아 푸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풀어왔던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프린트론 진행이 되고요. 이건 교재로 나갈지 말지에 대한 것은 그때 상황 봐서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나중에 때가 되면 공지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이때는 이미 수특 수환 다 나왔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킬 리허설 진행해요. EBS 볼 필요 없어요. 요거를 보세요. 그러시면 어떤 부분에서 킬러 포인트가 나오는지 모두 잡아 드릴 거예요. 요걸 듣고 정해주면 되는데 만만치 않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일 겁니다. 그리고 추석 특강 요거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븐 인강 개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열릴 때 추석이 사실 마지막 수능 보기 마지막 타임이에요. 좀 시간이 많이 비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장에 전국의 아이들이 막 우하고 와요. 그럼 이거는 이 강의실 배정에 따라서 선생님 이거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닌 공간이 있어요. 현장도 막 찍을 수 없는 게 조명 등등 아니면 소음 사운드 때문에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건데 이제까지 봤을 때 대체로는 찍지 못했어.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실이 큰 강의실이 또 오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커리아는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올클 보고 자 여러분 선생님이요 올해 이거 2, 3 대비로 해서 지난 수업의 이름을 올클로 바꿨습니다. 자 원래 빈틈없는 개념 완성이었고 각각 커리가 달랐거든 근데 전체 1년 커리를 올클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개념 아니면 이것이 뭐 지도 연도 이것이든 아니면 EBS든 간에 전부 올클 해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든 아니면 쉬운 친구든 역사가 정말 재미가 없는 친구든 아니면 재미있는 친구든 간에 모두 다 여러분을 올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마지막에 힘을 실어서 팍 만든 모고가 올클 모고예요. 이 모고는 선생님의 연구진들이 엄청 열심히 모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최종 정리하시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1년 커리어졌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릴게요. 사회통구 몇 문제예요? 스무 문제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사회문화 생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문제는요. 한 15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만 좀 어려운 킬러문화 이건 내가 공부해주면 돼. 이런 건 한 3문제쯤 돼요. 자, 그리고 일부러 평가원에서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 이게 바로 두 문제예요. 여러분 등급은 어디서 걸려요? 여기요. 자 1등급 컷이 몇? 50 2등급이 47이야. 이거 하나 날라가면 그죠? 바로 등급 확 떨어지는 거지. 바로 2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맞춰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 있죠? 요 시간만큼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해줘요. 이걸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촘촘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등급 컷이 모든 탐구가 이래. 그러니까 동아시아 세계사만 가져온 이유는 내가 동아시아 세계사 당사니까 가져온 거고 탐구가 대부분 다 자 보세요. 42점이 지금 동아시아 3등급 컷이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3점짜리 3개 틀렸잖아. 그러면 3등급이 안 나와. 3점짜리 3개 틀리면 41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등급이 안 나와요. 여러분 수시 최저가 3등급이잖아요. 그쵸? 3등급 받아야 돼. 근데 3등급을 못 받은 일이 생겨. 3개를 틀리면.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2개 안에서 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점 받으려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만점. 혹은 1등급 컷이 48일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정말 잘하는 친구가 좀 쉬운 문제가 2점이고 좀 어려운 게 3점이거든요. 그러면 좀 쉬운 문제 아차 쉽소 틀리면 그때 1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만점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만점 받을 만큼 가야 돼요. 사회탐구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이과에서 넘은 친구들은요. 이과는 원래 탐구가 과학탐구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학탐구는 특허심이 낮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사회탐구는 만점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거로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커리를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올클 개념 완성은요. 우선 개념 문제 같이 다루고요. 개념 8 문제풀이가 2예요. 요거 선생님의 판서 한 판 이란 이 커리큘럼 자체가 아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선생님의 수업의 장점은 물론 판서나 아니면 썰이나 뭐 재밌게 하는 거 다 하지만 이런 요 판서 한 판에 있어요. 자 판서 한 판이 뭐냐면 원래는 이걸 다 그리며 수업해야 되는 건데 금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어떠냐면 이거 옮겨 적느라 시간 다 뺏겨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 판서를 여러분이 쌤이 쌤이 틀을 잡아 놓으면 여기 뭐만 딱 딱 늘면 되게 그럼 구조가 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 쌤이 일부러 사운드도 빼고 지금 빨리 말할 거니까 좀 추격을 시킨 건데 요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것이 정리가 되었다 등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들으면 채우면서 쌤이 추가 설명을 옆에 쓰면 되는 거야. 쓰는 건 자기 재량껏.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체 당나라에 대한 이게 수와 당나라 포함된 판서 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나 당나라가 한 한쪽도 아니지 이게 A4용지 반쪽이거든 이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시대가 바로 내 보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지나간 거 있죠. 다시 돌리면 처음부터 해야 돼서 다시 돌리지 않을 건데 방금 본 거는요.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업을 인강으로 대비한 게 2012년이에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정말 10년이지. 그치? 그때부터 썼던 거야. 뭐 어떤 친구들이 뭐 쌤 뭐 무슨 표절 아니라고 이때부터 했어. 제발 그러지 마. 알았어? 제발 몇 번 말하는데 계속 말하는데 애들이 몰라. 제발 알아줘. 제발 쌤 인강 되게 오래 했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올클 기출은요. 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는 프린트로 제공된다거나 아니면 교재가 나온다거나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아주 자세한 기출문제 해설뿐 아니라 여기다 쌤이 추가로 집어넣을 게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EBS 연기 변형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 심화문화까지 같이 집어넣을 거니까 기출뿐 아니라 추가 문제가 같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돈 많이 되겠죠? 왜냐면 시중에 동아시 문제제가 별로 없어.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아. 선생님도 많지 않고 책도 많지 않고 문제는 더 없어. 근데 그 문제를 쌤이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갈증이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연지사 특강 자 이건 원래 이름은 세계특강이었어요. 이제 바뀌었어. 인연지사로 바뀌었어요. 이 특강은요. 일단 자 이물연표 지도자료 요 4가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저게 킬러 문제에 나와. 이게 어 그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 2개 그게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자 고난도 주제 설명 9 문제풀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이 고난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약간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수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당시 시대 이건 연표죠. 연표 연표 다루면 그 아래에 인물이 들어가던 그 시대 아니면 그 아래쪽에 뭐 지도가 들어가던 아니면 이렇게 사료가 들어가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더 머리 개념이 잘 잡혀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때 이거부터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세계특강인지 알아요. 그죠? 그 세계특강이 선생님이 이 자리 있게 만든 강좌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큼 킬러 문항이 강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음 자 이제 익힐여설이에요. 익힐여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요 먼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헷갈려 해요. 선택지 5개잖아. 근데 꼭 2개 중에 헷갈리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잡기 위해서 선택지 10개 넘어 한 문제. 답도 3개 2개 1개 혹은 10개 다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점수 끌어올 점수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점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5개야. 그 중에 2개가 헷갈렸어. 근데 어쨌든 하나 골랐어. 맞췄어. 그러면 마지막에 왜 헷갈린지를 보지 않아. 완벽한 실력이 나오려고 하면요. 헷갈린 것도 다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맞추면 맞췄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택지 정답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게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10개인지 안 알려줘요. 자, 이 문제는요. 정말 날고기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틀려서 다 맞추기 쉽지 않죠. 거의 한 100점 만점이면 라 그러면 50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약점을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강좌가 어떻게도 진행되니까 이렇게 EBS 특수환 다 반영하니까 더 도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신 다음에 적어도 이건 개념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개념했는데 개념 공부한 다음 그 다음 EBS 풀어야 된다. 시간 없다. 그럼 이거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보여줄게요. 이건 구교조에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교재는 디자인 중이니까 이렇게 자, 10번 문제 나왔어. 지도가 나왔어. 선택지가 쫘악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료가 어려워. 사료도 여러분이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어느 시태로 사료인지 사료가 쫘악 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한 문제야. 그 다음에 지도가 어려워? 지도 이렇게 선택지 열게요. 지도가 쫘악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쌤이 시키면 그냥 다 해. 그럼 점수 올라. 여러분 선배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름답게 시키는 거 다 하면 점수 올라요. 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맞아. 올쿨 모고야. 추석 특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강에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쿨 모고 자, 이거는 자, 2, 3, 15 이게 뭐였지? 킬러 2개 3개는 내가 어려운 거 15는 많이 맞추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 문항 중에서 2, 3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과 킬러 나올 만한 것들 이거에 대한 모고를 왕창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실 문제 난도가 높지 높아요. 자, 그리고 실전 강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적절한 문항을 잘 배치시켜서 실전과 가까운 데 약간 킬러 수가 더 많은 그런 모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 등급컷 같이 공지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점수를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데다가 점수를 올려온 그런 노하우가 그리고 선생님은 늘 항상 점수조사 다 해서 점수 올라온 방법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풀어놓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고 쌤 시키는 거 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목 어떤 모고라고? 이목목이라고 이거 강조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불러요. 별림이 이렇게 자, 별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사실은 쌤한테 상당물 같은 거 올릴 때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이제 정책 때문에 내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별로 돼서 이름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림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림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연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별림이 그리고 여기 아래 쌤이 있어요. 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좋아.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별림이잖아. 만점 띠 딱 두르고 책 열심히 읽으면서 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쌤 밑에서 알통 불렁불렁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를 선생님을 점수 올리는 사람 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쌤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왜 결제하고 왜 듣는 거야? 왜 시간 왜 투자해서 왜 하는 거야? 점수 올리려고. 물론 재밌기도 해야 되고 난 뭐 썰도 풀 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 점수잖아. 이걸 위해 선생님이 늘 언제나 노력을 하고요. 연구진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쌤과 이야기 나눠줘. 고맙고요. 강의에서 만나요. 자, 이번 시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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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